나 외동이거든요? 그게 내 잘못은 아닐 텐데. 그래도 돼? 허준호. 뭐야? 이 시진은 왜 여기 있어? 시진 오빠랑 만났던 날 우리의 추억들을 보내요. 이 남자들이 윤중이 총 가져와. 고맙니다. 보의가 확실합니다. 오해? 암수가 서로 이렇게 정다운데 오해? 유시진 씨의 최고의 미소를 전 이렇게 사진으로 보내요. 그거 웃은 거 아닙니다. 저 웃은 것처럼 보이는데 웃기게 생긴 겁니다. 안 그렇습니까? 사촌 여동생입니다. 아시죠?